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특별보도회 진행을 맡은 박영식입니다 현 정부 들어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의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일부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그 무게는 축소되거나 잊혀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왜곡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소식 역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어려우나 만약 이 보도의 공익적 가치에 동의하신다면 부디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저희들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제보가 있었던 이후 각기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프로젝트 보도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장인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예고 영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영상을 장인수 기자가 제보를 받은 영상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돼 5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만나는 장면이 몰카로 촬영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촬영한 소위 몰카 영상이 있다 선뜻 믿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촬영을 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데요 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떠오르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장인수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리포트를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면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내면서 용산의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가 보이고 이내 코바나 컨텐츠 앞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최 목사의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검색을 시작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사무실에 있던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짖기 시작하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올은 1946년 설립된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로 정식 명칭은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터는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연부인이라면 그 선물을 반려하거나 바로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이제 그걸 거두었다는 거 그게 참 문제인 거고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를 저희가 함께 보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고 이 장면을 촬영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자신이 준비한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 장면도 촬영을 했습니다 직접 촬영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씩 그러면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1년이 넘도록 저 선물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현행법상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입니다 이 때문에 30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을 받은 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건희 여사처럼 배우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직무와 관련한 선물이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법적인 판단은 법률가들이 이 사안을 나중에 끝까지 다 보도가 된 이후에 따져볼 내용인 것 같고 아무튼 논란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포트 영상을 보니까 경호원이 보안검색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안검색을 하는 건 저 시기로 보면 대통령실 소속 경호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들로 보이는데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최지영 목사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 소송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지원을 나온 인력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한 건 당시 코바나 컨텐츠 앞에 대여섯 명의 경호원이 있었고 이들이 보안검색도 진행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아크로비스타 주변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 또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서 김건희 여사를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경호원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가장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소위 몰카 촬영 촬영 장비를 어떻게 숨겨서 들어갔느냐 촬영 장비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최지영 목사는 당시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영상이 좀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손목시계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안검색에서 이 손목시계가 걸리지 않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촬영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보안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디서 오류가 나서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숨겨서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이후에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그리고 더 짚어야 될 것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그러니까 자꾸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선물을 받은 게 이 당시에 처음이 아닌 건가라는 의구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지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총 두 차례 만납니다 한 차례가 방금 보신 지난해 9월 만나서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한 경우고요 이보다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도 김건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지영 목사는 이때도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혹시 최지영 목사라는 분과 김건희 여사가 가까운 사이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어떻게 이렇게 명품을 주고 받고 했는가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선물을 또 줬다고 방금 말씀해주셔서 그 줬다는 명품 선물은 무엇인지 두 번째 리포트에 잘 정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장인수 기자의 두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영 목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통일운동가인 그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고 북한을 소개하는 서적을 여러 권 집필했습니다 또 3년 전엔 1200페이지가 넘는 전태일 실록을 집필하는 등 종교계에선 대표적인 진보 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활동 이력을 봐선 김건희 여사와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그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이고 선제타격 이런 아주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언급하는 걸 보고 내가 좀 조언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이후로 둘은 카톡으로 시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둘이 쉽게 가까워진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둘 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동향 사람인데다 과거엔 집안 어른들끼리 친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났을 때도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물론이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만찬에도 최재형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외빈 만찬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국내 5부 요인과 5대 재벌 총수, 외국 축하사절 등 150여 명만 초청받아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같은 환대를 받은 최 목사는 취임식 40일 뒤인 지난해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찾았습니다 만난 장소는 윤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날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축하의 의미로도 드리고 싶었고 과연 통일운동을 하고 대북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최 목사가 이날 선물한 내역입니다 가브리엘 샤넬 애상스 여성 향수 28만원 샤넬 수블리마지 여성 화장품 세트 151만 8천원 모두 179만 8천원입니다 지난해 6월 3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향수를 먼저 구입했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열흘 뒤인 13일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샤넬 매장에서 화장품 세트를 추가로 샀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최 목사가 보는 앞에서 선물 포장을 불러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왜 사왔냐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인사치레로 뭐 좋아하죠 좋아하고 비서를 한 명 불러서 비서 보고 끌러보라고 해서 바로 즉석에서 내용물을 끌러봤죠 화장품 그렇게 확인을 했고 김건희 여사는 이 선물 역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이날 만남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이 리포트도 또 보고 나니까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게 적지 않은데요 일단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저희가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동양 사람인 걸로 파악이 됐고 집안 어른들끼리도 일단 잘 아는 사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둘 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동양 사람인데 단순히 동양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는 양가 집안이 서로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과거에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 집안 어른 중에서도 양평군청에 재직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서로 면식이 있었고 또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 집안이 양평군에서 약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어렸을 적에 이 약국에 심부름도 많이 가고 또 약도 많이 사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쉽게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친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추임식 만찬 행사에도 초청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이 만찬은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이 15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국 정재계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만 초청받은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최 목사도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친분은 상당한 수준이고 두터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의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초청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최재형 목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둘이 서로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요 뜻밖에도 150명만 참석하는 만찬 행사에 최재형 목사를 초청한 겁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최 목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만찬 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이날 만난 이후에는 당연히 다시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게 당시에 만찬 행사를 누가 참석했는지 또 누가 참석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었고 화제가 됐던 주목을 받았던 자리인데 김건희 여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동향 사람에 불과한 최재형 목사를 초청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초청을 한 건지 사실 저희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고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이날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고 한 달 뒤에 6월에 최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났는데 이때 아까 보신 대로 샤넬 향수 그리고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월 20일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만나는데 이날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합니다 이 선물은 두 번에 나눠서 구입을 하는데요 먼저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28만원짜리 향수를 먼저 구입합니다 그런데 향수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방문해서 150만원 상당의 여성 샤넬 화장품 세트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선물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날은 그 자리에서 이 선물 포장을 풀러서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포장을 뜯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비서 두 명도 옆에 서서 같이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 내용은 최재형 목사의 증언을 토대로 장인수 기자께서 말씀해주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몰래 촬영을 한 거고요 최재형 목사가 자기가 선물을 주면서 이걸 촬영하고 폭로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 함정 취재라는 논란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게 일종의 취재 윤리 위반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선물하면서 그걸 촬영해서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정 취재와 관련한 논란을 제기하기에 앞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모르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또 최재형 목사가 선물한 게 명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선물들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본 후에 이것이 함정 취재냐 취재 윤리 위반이냐를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해지기 때문에 장인수 기자의 세 번째 리포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17일 자정쯤 최 목사는 선물로 준비한 샤넬 쇼핑백 사진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0시 6분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1분 뒤에 온 김건희 여사의 탐문 주일은 꽉 차 있다며 월요일 오후 2시에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김 여사의 제안대로 둘은 6월 20일 오후 2시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만났습니다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최 목사는 역시 선물로 준비한 디올 쇼핑백 사진을 찍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인사를 하고 싶다며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대신 비서에게 답이 왔습니다 5일 뒤인 9월 12일 비서가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비서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2시 반으로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명품 선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명품만 선물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최 목사는 가방과 오리털 점퍼,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해 사진을 보냈습니다 모두 비싸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수수한 옷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명품 외에도 일반적인 수수한 서민용의 의류나 이런 소지품들을 선물하면 뭐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5일 뒤인 23일 최 목사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자 김 여사는 네 라고 짧게 답했을 뿐 면담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코바나 컨텐츠에 들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를 만날 수 없었던 최 목사는 준비한 선물들을 모두 인터넷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서민용 의류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아 명품을 명품 선호하는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난해 8월에는 30만 원 정도 하는 위스키를 취임 100일 선물로 준비해 코바나 컨텐츠에 맡기고 왔습니다 이후 최 목사는 선물을 잘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면담 요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읽은 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 목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총 5차례 선물을 준비했고 10여 차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만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를 보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명품을 선물했을 때와 저가품을 선물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달랐다고 최재형 목사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준비한 건 모두 5차례입니다 그 중 두 차례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디올과 샤넬 명품 선물이 두 차례였고요 지난해 7월에는 5만 원 정도 하는 술과 자신이 쓴 책을 선물했는데요 이때는 만나자는 요청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최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해서 맡기고 돌아옵니다 이때는 김건희 여사가 다음 날 선물 잘 받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월에는 6만 원 상당의 위스키를 다시 선물하는데요 이때도 약속을 잡지 않고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해서 위스키를 경호원들에게 맡기고 옵니다 며칠 뒤 최 목사가 잘 받았냐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하는데 흔히 익십이라고 하죠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는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카프, 점퍼, 후드티 이런 일반인들이 입는 평범한 의류를 선물로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 사진을 보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목사는 이 의류를 중고시장에 처분했습니다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명품 사진을 보내면 비교적 반응이라는 게 빨리 오고 응답은 왔었는데 차이가 있긴 해 보이긴 합니다 실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최 목사가 면담 요청을 한 게 10여 차례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목사는 선물을 준비했을 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선물 없이도 면담을 요청한 적도 많습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티타임을 갖자 이런 면담 요청을 한 게 총 10여 차례 정도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이를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거나 읽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함정 취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사진 찍어서 먼저 김건희 여사한테 보여주고 그중에는 명품도 있었고 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나자고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들고 가서 전달을 하고 온 상황인 거고 못 만나서 뭐 못 준 경우도 있었고요 함정을 파놓고 취재했다 김건희 여사를 속였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 함정 취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아주 높은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함정 취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한 경우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숨기고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물을 확인하고 약속을 잡고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 목사가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속였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함정 취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아마도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도가 나간 이유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최 목사의 의도라고 봐야 될 텐데 자기가 명품을 선물을 하면서 그 장면을 몰카로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계획하에 이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상한 것은 9월이 아니라 6월에 처음 만나서 샤넬 화장품을 줄 때 그때는 왜 촬영을 안 했냐라는 생각을 일단 들고 즉 이게 뭐든 하나 걸려봐라 이런 식의 접근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도덕함이 실제 한다면 그것을 취재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6월에 이렇게 뭔가 몰카 촬영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9월에 하게 된 것인지 뭔가 저희가 모르는 내막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적하신 것처럼 6월에 샤넬을 선물할 때는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9월에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는 태도를 바꿔서 촬영을 합니다 중간에 마음을 바꾼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 일은 최재형 목사 혼자서 진행한 게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가 이 일을 논의하고 이 일을 같이 진행한 제3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일을 꾸민 사람이 최재형 목사 말고 제3의 인물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다? 네 맞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 선물을 구입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아니라 바로 이 제3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 지금은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3의 인물이 누구인지 또 이 3의 인물과 최재형 목사는 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인지 이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특별 보도를 만나보셨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 보도의 내용에 공익적 가치를 공감해 주신다면 부디 많은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9시에 특별 보도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